안녕하세요. 오늘 고용관련 법령 검토 및 농업 분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윤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은 고용관계법령에 대해서 우선 개갈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농업 분야의 근로조건이 어떤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 분야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을 어떤 노동관계를 규율하느냐에 따라서요.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근로관계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굉장히 많은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 법 등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규율하는 법 중에 근로기준법, 직업안전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4인, 5인을 기준으로 그 적용이 확연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이 의무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뒤에 근로조건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예고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모든 행위를 해고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전에 한 달 전,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해고 예고 수당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해고에 관한 규정들 중에 유일하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일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되고요. 통화로 지급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셔야 되고 전액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금 지급 4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휴게에 관한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 우리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 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을 일주일에 모두 개근한 사람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들을 제가 옆에 따로 모아놨는데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것 하나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전년도 출근률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에 15일에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운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의 가장 특색 있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에 한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 증상이나 아니면 회사의 이름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해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주된 사업이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1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항들은 전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한번 보시면 다른 업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주 52시간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그러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넘어서 근로를 하실 수도 있고 1주 40시간 넘어서 근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도 저희 농업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매 시간마다 아니면 4시간마다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인데요. 지금 현실에 이 규정을 계속 적용을 해도 되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휴일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휴일의 경우에도 농업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유급으로 쉬는 날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외에 근로시간 휴게휴일 외에 나머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연차 유급 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퇴직금 등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제 앞뒤로 발표해 주실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는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이미 가입 대상입니다. 이미 가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시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공단에 저희가 보험가입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서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그런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우리 외국인 고용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 E9H2인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종례에는 이미 가입 대상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가입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법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 많이 종사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 E9H2인 외국인 근로자 분야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인데요. 그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용허가제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등에 관한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단지 각 규정들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일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각 규정마다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농업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산재 발생 시에 산업재해 발생 시에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로 재해발생 보고를 한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재해발생 보고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경우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운데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쉽게 생각하면 위험한 물질을 다루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행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교육만 적용이 있습니다. 직업안전법과 파견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전법은 직업소개 및 지도, 직업소개 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현재 도매시장, 지역시장, 노동조합 4개 곳에서 농산물 상하역 관련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 허용 및 금지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법인데요. 근로자 파견계약 등의 절차와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내국인의 경우에 미비한 실정입니다. 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임금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취업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기숙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인 임금, 특히나 임금의 구성 항목, 계상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모두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과 관련된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많고 작성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근로자에게 함부를 교부하는 것까지 해야지 사용자의 의무가 완료된다는 것,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인 고용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국어로 된 근로계약서 등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비율이 높습니다. 단지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연차 휴급 휴가는 앞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앞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제가 4인과 4인 이하이냐 5인 이상이냐 그 다음에 63조가 적용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농업의 어떤 근로조건, 어떤 근로조항들이 적용되느냐를 나눠봤는데요. 그거를 종합해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휴급 휴가에 관해서는 운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차휴급 휴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연차휴급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시에는 반드시 연차휴급 휴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급 휴가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의 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3조에서 제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휴일에 관한 적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를 말하는데요.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로시간의 개념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 휴일도 적용이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어떤 근로자의 임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을 산출해 보면 17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토요일날 35시간, 일요일날 35시간을 근무하십니다. 보통 일요일이 우리 주요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35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4시간, 토요일날 8시간을 하시기 때문에 35시간 하시고 주요는 35시간이 일을 하시면 생기는데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편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일반업에서는 기본급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를 지급하시고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가 되기 때문에 150%의 임금을 지급하시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10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가산임금이 없어서 100%만 지급이 되시고 일요일에는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근로를 할 때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야간근로 농업 분야에서도 야간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축산업 등에서는 존재하시는데 야간근로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로를 말합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의 경우에도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발표를 들으신 것처럼 퇴직금이 상용직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잘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파악할 때는 지급되고 있지만 법 위반 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형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쪼개서 급여에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것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부양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이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퇴직금 연말에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들은 법에서 다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특히나 E9이나 H2 근로자들은 삼성화재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셔서 출국 만기 보험 예상 수령액과의 차액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차액분을 반드시 지급하셔야지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 활동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보통 E9 근로자 같은 경우는 3년의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있고요. 연장하면 1년 10개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돈을 3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근로계약사항 미준수나 임금 착취, 직장 내 성희롱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실업급여를 내국인 근로자가 받는 사유들의 대표적인 고용 조정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받으실 수 없어서 근로자가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해고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모르고 해고 등을 했을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도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직계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해발생 미보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있다고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고 하나 주의하실 것은 산업재해 발생을 꼭 반드시 산업재해 보상법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치료비를 보상해 주시고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상처리라고 하는데요. 공상처리를 하시고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으시면 산업재해 은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 은폐죄는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으시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농업 분야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별 농업이나 축협에 노무관리 상담이나 노동법률 상담, 서류 작성 및 확인을 조력하는 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노무관리 매뉴얼의 개발 보급 및 노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제의 개선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기준법 63조를 인해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임금이 저하되고 근로조건이 좀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근로기준법 63조를 계속해서 적용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의 기간이 제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의 제한을 받는 사유 등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동행합니다. 농업인,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